안녕하세요 코스 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아주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한이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상대방은 둘게 없죠? 그래서 면을 잡아주고요.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. 자 포가 이 자리에 왔으면 이 포가 움직여야죠? 이제 눈치를 채셨죠? 바로 저쪽으로 가서 장군을 치면 간단히 끝납니다. 알고 나면 쉽죠? 다시요. 다시 이쪽으로 와서 면을 잡아주고요. 이쪽 하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 포장을 치러 가면은 간단히 끝나게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알고 나면 뭐든지 간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